어디서 뭔가 뽕 하는 소리가 들렸다잉? 정국이 빵구 끼고 온 거 아니냐? 아니 샹탱 우리 정국이 빵구 힘차지 정국이 빵구 이거 어? 정국이 빵구! 오늘 부산이 기분 척해가지고 언제 빵구 얘기를 하냐고 아니 우리 아미들도 빵구 다 깁니다 아미는 안 깁니다 아미! 아미 안 깁니다 왜냐면 빵구 안 껴 아미 다 영향이 아이가